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오늘 이제 3월 21일이구요 내일이 이제 3월 22일 금요일일텐데 업로드는 아마 금요일날 될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전부터 아마 모의고사를 볼거고 모의고사 보고나면 이제 이 퀘스트가 업로드가 되서 우리가 이제 사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영상을 찍었습니다 시험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첫번째로는 사설 모의고사를 대하는 태도 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인터넷 강의를 런칭하기 전에 기숙 알겠죠? 혹은 대구나 이렇게 센텀이나 높은반들 그러니까 재수생들 중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1등급반만 제가 수업을 좀 해봤었는데 갖고 있는 제가 갖고 있었던 불만이나 문제점은 뭐였냐면 학생들이 사설 모의고사를 대하는 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인터넷 강의를 하지 않으니까 제가 수업하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엄청 강조했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제는 인터넷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전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요 퀘스트를 찍었고요 당연히 오늘 이제 업로드가 될 거니까 금요일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난 직후에 이제 힘들어서 혹은 마음적으로 어렵어서 요 영상을 눌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멘탈 관리하는 것까지 좀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됐죠?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일단 시험을 대하는 태도인데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거냐면 학생들이 수능 말고는 다 의미 없어 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시험을 잘 못 보면 기분이 좋지 않은 건 맞아요 알겠죠? 저도 공부할 때 사설무용사를 보다 보면 성적대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영상이 나가니까 특정 책의 이름을 말하진 못해요 저작권이 있어서 근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요거에요 잘봐요 아이비리그의 유명한 의대생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의대생들이니까 공부를 잘하는 미국에 있는 의대생들이니까 이들은 다 공부를 잘할 텐데 어쨌든 이들도 우열이 나눠졌겠죠 그쵸? 그러면 요거를 조사했던 연구했던 연구진들이 맺은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이거에요 이들한테도 우열반이 나눠지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과를 선택할 때는 성적별로 끊어지니까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좋은 과 자기들이 가고 싶어하는 과를 가는지 전공을 선택할 때 어떤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성적이 낮아서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지를 비교했어요 근데 이들을 비교할 때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성적일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학을 들어올 때는 다들 영리한 학생이었을 텐데 왜 이 상황에서 우열이 가려지지? 이가 고민이었던 거예요 연구진들은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때 가장 필요한 태도는 이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공부를 잘하지만 그 와중에 뒤처지는 친구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면 요들은 시험을 뭐라고 보냐면 자신이 지능을 확인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의 포인트를 맞추냐면 내 지능이 떨어지지 않아 나는 이 시험에서 내 지능은 잘못된 게 아니야를 증명하고 싶어해요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나는 지능이 나쁘지 않아 지능을 시험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은 엄청 성적에 목을 매요 그래서 보이는 특징은 뭐냐면 작은 테스트 하나하나에 엄청 목을 매요 아시겠죠? 잘 봐요 본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 몇 번 있을 텐데 똑같이 그 전에 테스트를 가볍게 본단 말이죠 그러면 가볍게 테스트를 볼 때 이들은 이 테스트 점수에 항상 총각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냐를 시험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시험에 집착을 엄청 하더랍니다 이게 갖고 있는 특징이고요 요 친구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중간중간에 보는 테스트를 크게 머릿속에 담아두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놓냐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찾아낸대요 증명하지 않는데요 자신의 지능 자체가 얼마나 좋냐 나쁘냐를 증명하지 않고요 이 시험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취약점이 뭔지를 찾는 걸로 본대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평소 요런 조금조그만 테스트 약한 테스트들을 보면 성적이 높지 않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약한 테스트를 보면서 성적이 높은 걸 보고 자신들의 지능이 나쁘지 않다는 거에 대한 위안을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달라지는 건 뭐냐 이들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요 테스트에 대해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아요 어차피 본 게임은 시작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한답니다 저는 진짜 본 게임을 위해서 테스트를 보는 것이지 이 테스트가 저의 전체적인 지능을 평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답변한대요 이들은 뭐냐면 저는 이 테스트 점수가 엄청 중요해요 라고 얘기한대요 왜냐하면 이 테스트를 통해서 제가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랍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진짜 본 게임에 가서 어려운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누가 이기냐면 이쪽이 이긴대요 이게 엄청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적이 높고 낮음에 대한 타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내가 매번 보는 시험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시험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타격이 크다는 거예요 마인드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갖고 있는 취약과목이 있겠죠 이들도 공부를 잘하긴 하겠지만 취약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책에서 예를 뭐 들었냐면 화학을 예를 드는데 내가 화학 점수가 낮아요 어떤 학생이 그러면 자신의 테스트를 통해서 나는 이번에 화학을 못 봤으니까 무조건 화학을 잘 봐야 돼 내가 이번에 화학을 못 봤으니까 다음 시험을 무조건 잘 봐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화학 시험에 포인트를 맞추는 친구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이 친구들이 보이는 퇴에도는 이렇게 나온대요 제가 화학을 공부하려고 별짓 다 해봤어요 화학을 잡아보려고 별걸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안됩니다 라고 얘기한대요 제가 별걸 다 해봤는데 결론은 안되요 라고 얘기한대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알겠죠? 자 다시 보세요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국어를 잡기 위해서 수학을 잡기 위해서 과학탐구를 잡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뭘 하더라도 안되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쪽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오롯이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이 뭔지 시간을 정확하게 운용했는지 그 상황 자체에 대한 고찰을 많이 하고 성찰을 많이 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찾아내는 관계 자체로서 가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은 이유는 나는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지능이 정해지는 게 아니니까 나의 성적이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설모의고사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작은 작은 테스트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 결국은 6월 한 번, 9월 한 번, 수능 한 번이라고 본다고 보면 이때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우울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잘 봐야 되는 시험인데 못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우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험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면 중간중간에 보는 사설모의고사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냐는 거죠 제 생각을 알겠죠? 그래서 이분들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모아놓아도 이런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닌 절대다수를 모아놨을 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절대다수를 표본으로 하면 성적이 낮은 친구들이 보이는 특징 이 특징은 더욱더 극대화될 것이 아닌가 라는 걸로 글이 끝납니다 알겠죠? 자 제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책 이름도 말씀을 못 드리고 책 제목도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핵심은 제가 본 교육과 관련된 책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대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모의고사 못 보셔도 되고요 메데프 못 봐도 됩니다 못 봐도 돼요 알겠죠? 자 러셀에서 잘 보면 장학금 주죠? 그러면 장학금을 받으려는 이유는 부모님께 부담을 안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님께 부담을 지금 이미 드리고 있잖아요 N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담을 안 드릴 거면 올해 갔어야죠 작년에 그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시험 한 번 한 번을 통해서 내가 장학금을 받고 학원에 강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시험을 무조건 잘 봐야 되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메가대성 모의고사 못 봐도 되고 사설 못 봐도 됩니다 이감 모의고사 못 봐도 돼요 여러분 알겠죠? 못 봐도 됩니다 왜? 이 시험은 여러분들의 지능을 체크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알겠죠? 내가 시험을 할 때 어떤 태도로 운영했느냐 시간을 운용하는 싸움으로 가야 돼요 나는 어떤 질문이 편한지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내가 약한 부분이 뭔지를 찾고 그 약한 부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 자체에 한 번 한 번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겁니다 모의고사는 내가 매일매일매일 공부하다가 한 번 테스트 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공부하다가 그냥 시험 한 번 보는 성적이지 내 공부 전체를 당락지으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금요일날 시험 볼 거니까 금요일날 보고 집에 가겠죠? 그러면 주말이죠? 이거 무너집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보고 나면 그날 바로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밤 10시까지 똑같이 공부하시고 토요일날 다시 원래 공부하던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주말 쉬면 안 돼요 모의고사 보는 날 N수생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쉬는 날입니다 집에 가서 안 돼요 내가 그날 본 것들을 바로 때려야 됩니다 알겠죠? 조퇴하지 마시고요 공부하십시오 혹시 조퇴에서 마음이 조금 근해서 집에서 공부하기 싫어서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후회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시 한 번 자신의 마음을 다지셔야 돼요 알겠죠? 다시 사설모의고사는 우리의 지능을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 실력을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내가 뭘 모르고 뭐가 부족한지를 틀리면서 배워야 되는 시험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보세요 공부를 잘하고 내공이 많은 친구들은 요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원 시험도 잘 보고요 사설 시험도 잘 봅니다 항상 잘 봐요 이해되세요? 근데 뭐가 문제냐 공부가 애매한 친구들은 사설을 잘 보고 평가원을 못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역으로 평가원은 잘 보고 사설은 못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보는 관점은 요 친구들이 더 낫습니다 왜냐면 평가원이 갖고 있는 출제 의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사설 모이고 사는 평가원의 출제 의도를 절대 따라하지 못합니다 따라하더라도 야타요 내용이 그러면 국어로 한정 지어서 보면 명확한 공부법으로 분석하라 그랬죠 요 공부법은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하는 패턴 자체로 공부를 하고 내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고 해결할 때 기출을 받던 태도로 해석을 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출을 풀던 패턴 자체로 문제가 안 풀리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부족하던가 문제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잘못됐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대다수 학생들은 이 문제가 왜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그냥 어떻게 공부해요? 자 보세요 단순히 평가원 성적은 낮은데 사설 명사를 잘 보이는 친구들은 지문을 단순히 해야 합니다 혹은 지문으로서 그냥 가서 있는 단어 있는 문장의 팩트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이렇게 풀면 잘 풀 수 있죠? 그러나 해보세요 우리 N수죠 그러면 재수생들 N수생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올해 수능에서 문제 자체가 단순 팩트로 풀리는 문제가 많이 없었을 겁니다 특히 문학이 그러면 공부법을 바꿔야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설목의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단순 일치로만 풀고 있는지 아닌 걸 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문을 읽어서 직관적으로 이해만 해서 푸는지를 보셔야 돼요 수능은 이해 안 됐잖아요 올해 안 되셨잖아요 수능이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 뭐냐? 다시 평가원에서 말하는 출제의도 자체를 구현시키지 않는 게 사설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사설 문제를 보고 평가원스러운 문제와 평가원스럽지 않다는 눈을 만드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놔야 내가 그냥 막 문제를 풀면서 양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부법을 배우셔야 돼요 근데 최근 트렌드는 최근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냐 선생님들이 잡아주는 객관적 기준을 자기가 찾은 거라고 착각하면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객관적 기준을 명확하게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찾을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난이도가 어떤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공부입니다 그러면 저는 평가원은 높은데 사설은 낮아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알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7살에 공부할 때 저는 미적분을 처음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 미적분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미적분을 처음 공부했기 때문에 미적분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사설물고사들을 볼 거 아니에요 한 달마다 한 번씩 무조건 수학은 60점 밑이었습니다 70점 밑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위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계속 박살났습니다 근데 평가원은 하나 틀리거나 두 개 틀렸습니다 이게 제가 어디서 힘을 받았냐면 최근에는 엔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 단순히 엔제를 단순히 푼 게 아니에요 저는 기출을 엄청 많이 봤고 기출에 대한 반복을 통해서 보다 보면 주제 넘게 수학을 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공부했을 때 상황입니다 2014년도에 그때 26문제에서 27문제는 기존의 기출에 나왔었던 패턴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능 시험날에 가서 내가 진짜로 생짜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세뇌문제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니 지금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이 세뇌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문제들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건데 저는 얘부터 안 돼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를 푸는 겁니다 전 이게 문제라고 봐요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도 기출 분석했니? 했대요 했다고 물어보면 다 뭐예요? 강의 들었다고 합니다 강의는 들은 거지 여러분들이 분석한 게 아닙니다 그럼 핵심은 내가 분석할 수 있는 차를 만들어 놓고 이감을 풀든 상상을 풀든 바탕을 풀든 갈승계를 풀든 매대풀을 풀든 뭐든지 다 출제도를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가 좋냐 안 좋냐를 볼 수 있는 힘 자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거 엄청 강조합니다 아시겠죠? 자 상위권 수업을 하면서 1등급반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제가 매년 느꼈던 거예요 대부분 국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풀고 버려버립니다 그게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명확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이간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올려놨어요 제가 원래 사설을 잘 안 하는데 올해 제가 사설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자체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부했냐 제가 실제 공부했던 모습대로 강의를 만드는데 이간모의고사 해설을 만들면 제가 각 강의마다 출제됐었던 출제호도가 비슷했던 기출을 다 첨부파일로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첨부파일 보고 이 지문과 이 문제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와 이 지문들의 유사성도 공부하셔야 되며 출제호도가 어디가 똑같고 어디가 다른지를 공부할 수 있는 눈자체가 만드셔야 돼요 그건 처음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제가 첨부파일을 붙이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연습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제가 얼마 전에 질의응답 달아드렸는데 선생님 왜 예전에는 강의를 미리 많이 찍어놓으셨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속도가 더디시나요? 라고 여쭤보는 거 있어서 그거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첫 번째는 제가 미리 지금 찍고 있는 도약 시즌2 같은 경우도 사실은 5월달 6월달 이후에 찍어야 되는 강의인데 미리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차근 공부하면서 다음 버전을 공부했을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할 수 있게 제가 다 촬영해놓는 건데 최근에 제가 왜 업로드가 느리냐면 일주일 내내 간슬개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즌2는 시즌2의 간슬개는 EBS 연계되는 작품들이고 EBS 연계되는 교재들인데 이거를 제가 미리 다 찍어놓고 있고요 5월달에 오픈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은 요거를 일주일 내내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수업할 때는 도약 시즌2를 촬영하고 있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자 말씀드릴게요 요거를 제가 하는 이유는 평가원스럽지 않은 문제 평가원스러운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출을 어떻게 보았으면 그 본 과정대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에 대한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설목에서 못 봐도 되고요 잘 보면 좋습니다 단 못 봤다고 습화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십시오 내가 평가원대로 풀어서 성적이 나쁜 건지 혹은 이 문제들이 좋은 문제인지 안 좋은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지를 고민하십시오 N수생은 근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고3은 기출을 먼저 볼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출 먼저 보시면서 6월, 7월 끝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설들을 많이 풀텐데 재수생들은 내가 작년에 공부를 좀 했다는 그 오만함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 자신감이 오히려 독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냥 풀 겁니다 알겠죠? 그 그냥 푸는 걸 벗어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해서 제가 여러분 올바르게 사설을 공부할 수 있도록 꼭 공부를 점검하십시오 아시겠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수능보다 중요한 시험이 아니기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성적이 낮으면 혹은 성적이 높을수록 시험은 언제나 보고 나면 만점이 아니면 아쉬운 겁니다 알겠죠? 항상 아쉬운 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쉬운 감정이기 때문에 굳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열심히 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